수리위자의 제국은 말라카 해업을 수세기 동안 다스렸다. 주요 교역로의 위치에 상상을 뛰어넘는 부와 힘을 손에 넣은 이들은 이제 내 제국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었다. 그들의 인근을 지나는 함선을 자국 항구에 기양하도록 몇 년 동안 강제하자 교역선들은 우리 항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우리 것이었던 채물은 전부 수리위자의 상그라마 황제에게 향했다. 지금까지는 달리 신경 쓸 일이 있어 놔두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. 이제껏 본 적 없는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수리위자에를 침공할 것이다. 수천의 함선과 백만의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이 중간 상인의 제국에 죽음을 내릴 것이다. 여러 제국을 상대해왔지만 수리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. 이 제국의 함대는 동쪽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며 요새는 불굴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.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 하지만 내 유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타격으로 순식간에 몰아쳐야 한다. 이 전쟁의 끝에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내가 꿈꾸었던 위대한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. 이 도박은 피할 수 없다.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법. 나는 나의 브리트라를 뵐 것이다. 수리위자의 제국이 우리 바라레인이다. 적당한 장소를 찾아 적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. 이 옷만 벗는 한 대종놈들에게 군수를 알려줄 때가 왔다. 누굴 쐈다. 목적지만 하명하십시오. 수리위자에다 말라카 대협에 함대를 배치했다. 그쪽 방향에서 공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겠지. 하지만 우리 한대가 적군과 정면으로 붙을 만큼 강하다고 믿는다. 새 명령이다. 붙을 올려라! 크메르 동맹군이 예수적과 싸우느라 여유가 없고 함부라린가를 물리친다면 수리아바르만의 군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. 이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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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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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라겠죠? 음.. 쒸 마 그렇게 목숨 내놓고 싶다 내 기껄 칼을 휘둘러 주지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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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El battle 그리고 모든 게 하나의 Bu normalized 하지만 이 오 case 수 스펙크 이잇 divorce 이잇 divorce орош 이잇 divorce 이잇 divor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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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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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https 사장님 마른рет트 보일려 아버지 예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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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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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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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cut to vein sorry